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217번 지문과 218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보시면 The Strength of God이죠. 신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이런 제목의 글인데 바로 본문 보시겠습니다. One night이에요. One night이죠. In January. 바로 1월이죠. 1월 어느 날 밤인데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When 이하가 지금 그 1월의 어느 날 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관계부사절입니다. 그 1월의 어느 날 밤인데 어떤 밤입니까? 그 밤이 Middle Cold이에요. 그러니까 몹시 추웠죠. 그리고 눈이, 눈이 Lay인데 이거는 이제 Lie의 과거형이겠죠. 여러분 이 변화표 다 옛날에 외우셨잖아요. Lie, Lay, Rain이죠. 그죠? 그리고 타동사이니 Lay는 Lay, Laid, Laid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다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눈이 Lie니까 뭔가 놓여있는 거죠. 근데 Deep이에요. Deep. 그러니까 눈이 아주 두껍게 그렇게 있는 거죠. 어디에? 바로 거리들에. 어떤 거립니까? 와인즈버그 거리죠? 여기까지 괄호 닫아야겠죠. 이게 관계부사 When이 이끄는 절이고 이것이 앞에 있는 바로 이 One night을 꾸며주는 겁니다. 1월의 어느 날이죠. 아주 추웠고요. 그리고 눈이 아주 두껍게 있었어요. 그 와인즈버그 거리 위에. 자 그런데 그때 요게 사람 이름이죠. 이 뭐 컬티스 하트먼이라고 읽을까요? 아무튼 요 사람이 Pay a visit to에요. Pay a visit to. Pay a visit to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디어디를 방문하다죠. 그래서 그가 방문했어요. 어디를. 한 룸을 이제 방문한 거죠. 어디에 있는? In the bell tower죠. 벨이 종이니까 종탑이죠. 자 어디에 있는 종탑입니까? 바로 오브 더 철치에요. 교회에 있는 종탑에 있는 어떤 방을 방문을 한 거죠. 옛날에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종탑이 있는 곳에 이렇게 작은 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t was past nine o'clock이에요. 자 이제 시간을 말할 때 이때 쓰는 it이죠. 이거는 뭐 해석이 안 됩니다. 아홉시가 지나서 였대요. 그죠? 아홉시가 지나서. 자 뭐 할 때? 바로 그가 그의 자신의 집을 나왔을 때 아홉시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죠? 뭐 이거 이제 그냥 그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강조 용법으로 It was와 When. 그쵸? When 사이에 바로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아홉시가 넘어서 그가 바로 그 자신의 집을 나왔고. 그리고 He set out. Set out 한다는 얘기도 뭔가를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아주 빠르게. 그쵸? 아주 재촉하게. 그죠? 허리들 이니까. 이거를 이제 뭔가 좀 재촉해서. 서둘러서. 그죠? 그가 서둘러. 너무 서둘러서. 여기 보니까 또 쏘댓으로 되어 있네. 그죠? 쏘댓. 그쵸? 쏘댓. 너무 무모해서 무모하다죠? 그가 너무 재촉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forgot. 잊어버린 거죠. 뭐 할 것을? To put on. 입을 것을. 뭘 입어요? 그게 오버슈즈죠? 오버슈즈는 신발 위에다가 덧씻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덧씬이에요. 덧씬. 덧씬을 착용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서둘러서 나와서. 자, 그리고 메인스트리트 시점. 이 중심가죠? 메인스트리트에서 이 거리에서 No one. 어떤 사람도 was abroad. 업로드 하게 되면 집밖에죠? 집밖에. 어떤 사람도 집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but은 전치사죠? 제외하고요. 뭐뭣을 제외하고. 바로 홉 히긴스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동격이죠. 나이트 워치맨이에요. 나이트 워치맨은 뭡니까? 밤 경비죠? 야간 경비원을 말하는 거죠. 이 야간 경비원이었던 홉 히긴스라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사람도 집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전체 마을에는요. 그 마을에는 누구도 No one was awake. 깨어있지 않았죠? 누구를 제외하고는? 바로 그 경비원과 바로 영 조지 윌라드예요. 젊은 조지 윌라드라는 사람. 이 사람을 여기서도 제외하고 이게 제외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조지 윌라드가 이제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이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 있었던 사람이죠?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죠. 어떤 사무실입니까? 오브 더 와인즈버그 이글. 그쵸? 와인즈버그 이글이라는 그쵸? 이게 이제 신문사 이름이에요. 이 와인즈버그 이글이라는 그 신문사의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쵸?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이고 자, 뭐 하면서? Trying to write a story. 스토리를 쓰려고 막 하면서 그렇게 이제 와인즈버그 이글이라는 그 신문사의 사무실에 앉아있었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만 깨어있었던 거죠. 그 야간 경비원이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리어드가 있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자, 그리고 along the street. 거리를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리입니까? 교회를 따라서 가는 거리죠. 자, 교회를 따라... 교회로 가는 그 거리를 따라서 갔어요. 누가? 더 미니스터. 어떤 한 목사가 간 거죠. 그 목사는 어떤 목사냐? 자, flowing through인데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어... flow through 하게 되면 이게 뭔가를 힘들게 이제 그... 헤쳐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헤쳐나가는 거. 그래서 애써 뭐 뭐 하다. 애써 가다. 애써 가다. 또는 힘들게 나아가다. 힘들게 나아가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힘들게 나아가면서죠. 자, 그런 다음에 더 이제 드리프트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드리프트가요.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바람에 이렇게 막 날린 눈이나 먼지가 바람에 날려갖고 쌓여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쌓여있는 더미를 얘기합니다. 눈, 눈이죠. 눈. 그쵸? 아까 전에 그... 첫 줄에 보시면은 Snow Lay Deep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눈더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눈더미를 해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데디아를 생각하는 거죠. 데디아가 뭐예요? 이번에는 He would only give way to sin. 그쵸? 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가 완전히 give way to. give way to가 뭐예요? 뭐뭇의 길을 내어주다죠? 그러니까 길을 내어준 거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다의 뜻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죄에게 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눈더미를 해치고 그렇게 힘들게 나아가는 그러한 그 미니스터 목사죠. 이 목사가 교회로 가는 길을 따라서 가고 있었대요. 자, 217번 지문은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I want to look at the woman. 나는 그 여자를 보기를 원해. 그리고 또 뭐하기를 원합니까? to think, to look이 이렇게 look at까지 원트에 연결되는 거죠. 뭘 또 생각하기를 원해요? 키스하는 거를 생각하기를 원한대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녀의 어깨에 S부터 쓰니까 두 어깨에다가 키스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I'm going to let myself think. 내가 생각할 거래요. 그렇죠?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허락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거다. 이 얘기죠.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What I choose. What I choose to think가 생각되어 있겠죠. 내가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나는 생각할 거다. 라는 말입니다. 라고 그가 declare, 선언한 거죠. bitterly. 아주 좀 비통하게. 그렇죠? 좀 세게 비통하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tears는 뭐예요? 눈물이죠. 눈물이 came into 어디어디 속으로 갔죠. 어디 속으로. 그의 눈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눈물이 눈에 고여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는 시작했어요. 생각하기 시작했죠. 대디아를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가 would get out of the ministry. 목회로부터 get out of. 나와서. 그래서 try는 뭔가 해보는 거죠. 시도해보다죠. try some other way of life. 어떤 다른 삶의 방식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죠? 이 목사님이. I shall go to some city. 나는 어떤 도시에 가서 go into business. go into business는 뭔가 사업을 하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말을 했죠. if myself is such that 나의 그 어떤 성향이 그러하다면 이 성향이 그러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 그러하다는 얘기는 어떤 도시가 갖고 다른 삶을 좀 살고 사업 시작하는 그런 거죠. 나의 어떤 본성이 그러해서 내가 cannot resist in. 나는 내가 죄를 죄에 저항할 수 없다죠. 죄를 이길 수 없다면 내 본성이 그러해서 내가 죄를 저항할 수 없다면 그쵸.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earch that 또는 이거 아시죠? search 다음에 뒤에 이렇게 어형명 하고서 이렇게 that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so도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대절 나오잖아요. 요런 것처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뭐뭐해서 내 본성이 너무 그러해서 내가 죄에 저항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give myself over to give oneself over to 하게 되면 이것도 이것은 뭐뭇에 빠지다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어디어디 에게다가 넘겨주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죄에 빠지게 될 거다. 적어도 I shall not be hypocrite 나는 위선자가 되지는 않을 거죠. 근데 어떤 위선자예요?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with my mind 이거 붙였어야 되죠. 내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이죠. thinking of the shoulders 그 어깨들 그리고 목이죠. 목 누구의 한 여성의 근데 그 여성은 어떤 여성입니까? 나에게 속하지 않은 그 한 여성의 어깨와 그리고 목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설교하는 그러한 위선자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심정이 지금 좀 이렇게 위태위태하죠. 목해하고 있는 분인데 지금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서 자꾸 이 여자가 생각이 나니까 내가 그러면서 목해를 하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다른 일을 해야 될까 그 여자를 잊을 수 없나 보네요. 그래서 타락할 망정 위선자는 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중적으로 살지는 않으려고 하네요. 그 다음에 218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언어 공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책과 그리고 글쓴 이겠죠. 저자가 될 수도 있겠고 퓨필스 이게 학생들 이죠. 학생들 중에는 프랑스 수업 학생들 중에는 중에서 그쵸? 많은 사람들이 자 이 에버는요 의문문에서 도대체 입니다. 도대체 의문문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생이 will be able to speak French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을까? 그쵸?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will lead 프렌치 poetry and novels and novels original for pleasure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프랑스어 시 그쵸? 프랑스 시를 또는 프랑스어 소설을 읽을 수 있을까? 원문으로 그쵸? 원문으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자 아주 단지 소수일거죠 그리고 아주 크지 않은 큰 소수가 아닐거죠 소수인데 그 소수도 아주 극소수다 이 얘기죠 크지 않은 소수니까 큰 소수가 아닌거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apply 적용해본다면 미스터 존스의 테스트 오브 유스플리스인데 테스트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이 아니라 바로 유용성 검사입니다 유스플리스는 유용성이 되겠죠 그 유용성 검사 미스터 존스의 유용성 검사를 우리가 적용해본다면 자 티칭 프렌치 이게 이제 동명사 주어죠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 afraid 지금 삽입된거죠 유감스럽게도 이것도 붙여 써야되는데 Will have to be admitted죠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자 뭐라고 인정되어야만 할 것입니까 To be largely a waste of time이에요 대체로 어떻다 시간낭비다 프랑스어를 가르치는게 대체로 시간낭비다 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래요 자 그리고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주죠 나레이 법비죠 나레이 뒤에 보니까 법비죠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시간낭비 뭐와 같은 바로 라틴어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대단한 시간낭비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but a waste of time 그래도 시간낭비는 맞다 이 얘기에요 프랑스를 가르치는게 여러분 라틴어는 진짜 시간낭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라틴어는 사어예요 사어예요 라틴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도 없고 물론 이제 바티칸에 그렇죠 교황이라던가 로마 카톨릭 그리고 또 이 개신교 이러한 분들의 그 일부 글들이 그렇죠 일부 교부들의 글 한 4세기 또는 이제 중세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때 그 일부 글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성경도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래갖고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리스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죠 그게 이제 카톨릭에서는 되게 좀 그 뭐랄까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라틴어 그 불가타 성경은 원문을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우를 열심히 공부하지 라틴어를 별로 공부 안 하거든요 이제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개신교 신학생들은 그러니까 아무튼 라틴어를 가르치는 거는 어찌 보면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프랑스어는 괜찮습니다 공부하기 제가 아시는 분도 캐나다에 이렇게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갈 때 뭐 지원 받는 그러한 조건이 프랑스어를 공부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뭔가 이민을 이렇게 가고 그러더라고요 프랑스어는 지금도 유엔언어 유엔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6개인가 있죠 뭐가 있죠 유엔어 영어가 있고 그쵸 그리고 중국어 그리고 저기 뭐야 아라보가 있죠 아라보 그리고 이제 힌디 힌디언가 힌디어라 그러나요 그게 있는 것 같고 또 뭐가 있더라 그리고 프랑스어가 있어요 프랑스어 아 그게 있죠 저기 뭐지 그 저기 멕시코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거 스페인어 인가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요게 아마 6개가 쓰는 프랑스어가 아직도 있습니다 옛날 공문서들은 다 프랑스어로 다 적혀있거든요 자 아무튼 독일어가 없어요 그 유엔의 그 6개 언어 중에 독일어가 그쵸 독일어는 유럽 언어들 중에서도 그 별로 그렇게 좀 그 좀 고품격 언어라는 생각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유럽 언어들이 라틴어랑 닮으면 닮을수록 되게 좀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일 언어 독일어 같은 경우는 좀 라틴어랑 좀 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과거의 사람들은 했었어요 요즘에는 안 그런데 아무튼 프랑스어는 의미가 있어요 공부하기에 아직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라틴어는 진짜 이거는 그 진짜 기독교인들 말고는 그것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교부신학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는 큰 의미가 없는 아무튼 사설이 좀 길었는데 계속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를 위스터 존스의 이 검사 그쵸 이 실용성 유용성 검사를 이 저자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그러나 요 부분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실용성으로 다가가면 안된다 이거죠 유용성으로 그래서 It seems to me that 데디아처럼 나에게 보인대요 바로 주요한 목적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뭐다 Should be too discipline 훈련시키는 것이어야만 한다 바로 누구를 마음과 마음과 캐릭터 인격 성격을요 그쵸 자 그리고 With the help of a good master 바로 좋은 그러한 이 master는 주인이라는 뜻인데 뭐 여기서는 선생이 되겠죠 좋은 그런 선생의 도움으로 이것이 Can surely be done 확실하게 행해질 수 있어요 어디에서 라틴어 수업에서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라틴어가 사용 안되는 언어라고 해서 조금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또는 이 칼빈 또는 깔뱅이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쓴 라틴어 그런 원문이 적혀있는 글들을 이제 보곤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라틴어로 공부하면은요 어휘력이 되게 상승을 많이 해요 이건 이제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은 다 그 유럽이나 그런 영어 같은 것들이 다 라틴어에서 그 어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온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길어서 뒤로 또 넘어가서 보시면은 vanish에요 이게 추방하는 거죠 라틴어를 추방하는 거예요 학교로부터 그쵸 예 단지 어떤 이유로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Do not lead 자 이거는 베르길리우스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 시인입니다 아 그 이 later life 그쵸 이 후반 생애에 그쵸 후반 생애니까 좀 노년이 되겠죠 그 생애에 이 베르길리우스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지 않기 때문에 그쵸 단순히 그렇게 읽지 않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라틴어를 추방하는 것이 이게 투부정사 주어져 우두비 이게 동사예요 내 생각에는 unregionable 아주 비합리적이다 뭐만큼 투 베리쉬 잉글리쉬 포에트리 영시를 추방하는 것만큼 어디로부터 학교로부터 그쵸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낫리드 밀턴 밀턴 밀턴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후반 생애 그쵸 밀턴 하면은 신라권 여러분들 아시죠 신라권 신라권을 원문으로 읽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영문과 다닐 때 조금 봤는데 예 참 그거 고달픕니다 고달퍼요 뭐 그거 읽는다 그래갖고 우리가 실용회화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번역도 다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고전 번역도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역들 보는 게 좀 빠르긴 한데 아무튼 밀턴을 안 본다고 영어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거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if much of the teaching teaching의 대부분이 apparently waste니까 분명하게 시간 낭비라면 그렇다면 또 뭐가 시간 낭비다 much of the tune-in-seed 튜-in-seed 이제 순무죠 순무시앗의 대부분이 근데 그 순무시앗은 뭐예요 농부가 그 밭에다가 뿌리는 거죠 농부가 밭에다 뿌리는 그 순무시앗의 대부분도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 낭비다 이 얘기죠 자 필요하대요 뭐가 자 이거 가져오고 의미상에 주어져 투부정사 뒤에 있는 그래서 이 농부가 그쵸 씨 뿌리는 거 더 많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쵸 then is necessary 필요한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그죠 만약에 뭐 한다면 if he wishes to get a first late crop 이게 1등급 농작물이죠 1등급 농작물을 얻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농부가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말할 수 있대요 그쵸 많이 그렇게 씨앗들을 뿌려야지 그 중에서 또 좋은 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 이 아시아권이 아시아권에 있는 그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쵸 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이 문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한자를 많이 공부하기보다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인문학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라틴어 헬러어에요 그리스어 그쵸 그 두 가지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 좀 인문학적으로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리 요즘에 국뽕시대라 그래서 한자나 뭐 이런 한문 많이 배운다 그래도 제가 아는 형님이 정약용을 전공을 했는데 정약용 근데 그 정약용에 그 정약용을 공부를 하지만 이제 그 정약용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물론 됐겠지만은 그 그 사람이 카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정약용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좀 해요 그리고 정약용을 또 연구를 하려면은 그 동시대에 살았던 또 이 외국의 유럽의 그러한 사상가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또 글을 써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이제 국뽕시대라 그래도 이게 서양에 있는 그러한 고전작품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라틴어 헬라어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깔고 가면 공부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교육이 좀 잘 안되있죠 근데 외국은 라틴어 헬라어를 거의 기본으로 중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아무튼 아무튼 이제 우리가 너무 실용적으로만 그렇게 언어 공부를 판단하면 안되고요 어떤 우리의 그러한 마인드 그리고 캐릭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라 하더라도 그리스어라 하더라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글쓴이의 교육관이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